왕초보 21 파이썬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두의 파이썬 19일차 파이썬으로 수학 문제 풀기 입니다. 교재는 167페이지네요. 요거는 학생들 위해서 나온 거라 성인들한테는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진 않은데 교재에 있으니까 일단 해보겠습니다. 수학을 배운 지 너무 오래돼가서 가물가물 하긴 한데 교재 169페이지에 나오는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집합이라고 나오구요. A는 집합 표시가 있고 1,2,3,4 라고 했네요. 그리고 B는 3,4,5,6 이라고 했구요. printA 읽고 printB 읽고 print 1,2,3,4 print U,3,4 U,3,4 A에 6이 있나요. 일단 해 보겠습니다. print U,3,4 LEN이 뭔가 찾아보니까요. 원소 개수라고 나오네요. 프린트 A 요게 B 요게 지금 수직선인데요.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판에 없잖아요. 일단 L로 가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는 컴퓨터에서 L로 인식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입력하는지 써있지 않아서 요거는 합집합표시라고 하네요. 아마 L로 쓰면 에러가 날텐데 일단은 해 보겠습니다. 에러 난 거는 나중에 지우면 되겠죠. A 교집 N B 이거는 그냥 탁보기의 교집합 같은데요. 예. 교집합이 맞네요. 프린트 E-C 차집합이라고 하네요. 이런 거를 뭐 어떻게 자판 어디 있다고 알려주면 좋을 텐데 너무 기초적인 거라 안 알려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자판상에는 안 보여요. 특수문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특수문자를 어디서 하는지 제가 모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집합기능 2 라고 되어 있구요. C 는 X for X in range 1, 12 왜 소리가 났을까요? 잘못됐을 때 소리나는데 아 이거 잘못됐군요. 소리나면 봐야 돼요. 이 집합표시가 처음과 끝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났었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좋죠. X for X in range 1, 12 if X 개상 0 1 이상 12일 미만 3의 배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 D 라고 나와 있거든요. 수학 배우는 좀 오래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중학교 수학이라고 샀는데 print d print c d print c d d 여기까지가 입력이 끝났어요. 저장을 해 보구요. 저장을 run만 해도 되지만 이렇게 save 해도 되죠. 근데 이제 run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뜨니까 그게 편한 것 뿐이죠. 19일차 a setpy 입니다. 그리고 run을 눌들죠. F5을 눌들죠. 그럼 invalid라고 떴어요. 아까 제가 설명한 거 L 이거든요. 지금 L이 아니고 수직선이에요. 이거를 어디서 제가 4판에서 가져올지 몰라요. 스마트폰 이면 특수문자 쓰는게 쉽게 나와서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건 지우고요. 지우고 다시 해보죠.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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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드라운드 문자 하나 차이로 에러가 나오고 그럽니다. 다시 run 해 볼게요. 네, 제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c가 123456 출발 90 이에요. 시작은 1부터 시작해서 11번째 까지죠. 0부터 11번째. 그러니까 10 까지 나오죠. 그리고 d는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false 로 나오고. 아까 6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없으니까 false가 나온 거고 그래요. 이제는 다른 거예요. 소인수 분해를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save as 로 하고요. 쉽고 b 가 되고 prime 이라고 했네요. prime 조정을 한 다음에 이걸 싹 지우고 네. x는 integer integer input d n e while d x x 아, 잘못됐네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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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공식에 x가 나오니까 곱하기로 착각했어요. printd x는 x 나누기 d lc d는 d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run을 해보죠. f5을 누르면 되겠죠.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input이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왜 이러죠? 하나씩 하네요. 밑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었죠? ctrl c 였나요? ctrl c 하면 그대로 갑니다. 여기에도 에러가 있었네요. 에러가 있는데 이게 무한대로 프린트 되는 경우는 처음 봤네요. 이게 x-x로 인식이 됐었나봐요. 그러면 저렇게 되나 봅니다. 결과가 끝없이 5가 펼쳐지나봐요. 이렇게 고치고 나서 f5 눌러올게요. 그러니까 역시 했고, 이번에 다시 5 눌러 볼게요. 그랬더니 변화가 없네요. 책에는 10이 넣었거든요. 12. 2라고 나오는데 또 뭐가 잘못했나요? 다시 해 볼게요. f5. 책에 나온 대로 12. 이제 제대로 나오네요. 근데 아까는 왜 10이 나왔을까요? 아까는 그냥 10이었군요. 제가. f5 누르고 다시 했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10이라고 눌러서 엔터 눌러야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는 f5 누른 게 아니고 그대로 12를 눌렀기 때문에 대화 액션에서는 숫자를 쓰면 숫자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거를 해 보겠습니다. f5. 18차는 이 3개가 있더라고요. 생명 예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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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Math D는 1, 2, 3, 4, 5 2, 3, 4, 5 3, 4, 5 4, 5 5 3D PrintMath 요거는 평균각이라고 하고요. 평균각이라고 하고 지금 할 거는 분산구학이래요. 분산이란 말을 들어본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건데 뭔지는 개념이 안잡힙니다. 4X 4X 3 3 3 4 4 4 그 다음에 표준편차고학이래요. . 그래서 끝났습니다. . 책에 나온 거랑 똑같이 나왔어요. 정상적으로 입력이 됐네요. 무슨 말인지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수업 안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 것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수업도 수업 문제 풀기입니다. 마지막이죠. 그러면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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